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 소도 많이 먹자 생략 생략 양념으로 지쳐둘죠 양념으로 끝 Fragen 양념을 양념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양념을 넣어줄게요 양념에 넣고 양념은 넣고 양념으로 넣어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집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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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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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감사합니다. יא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치니 소프는 많이 먹기 전에 숙불에서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숙불에서 왔어요 숙불에서 공격받을 받는 것 같아요 숙불에서 항상 잘 된 것 같아요 숙불에서 사는 물에 들려야죠 숙불에서 사는 물에 묻든 숙불에 사로운 수 있는 물에б OMG 짠 대파 초록색 멸치 maravil 뼈 그림 으 고춧가루